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우선 사상 초유의 그런 COVID-19 상황에서 여러분들 학교도 제대로 등교 못하고 있었던 상태고 정말 뒤숭숭하고 우리가 노멀, 정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고 뉴노멀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시험 보느라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6월 평가원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험이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일단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COVID-19 때문에 재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하는데 각 대학들에선 대학 교수의 또는 교직원의 자녀들도 수험생이고 또한 그들이 학병일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이렇게 입시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주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이 분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6월 평가원 결과를 놓고 영역별로 그리고 영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취약한지 그 부분을 빨리 메꿔가는 그래서 9월 평가원 전까지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부 다 낱낱이 파헤쳐서 부족한 점을 확실하게 메꾸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 9월에 6월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향상된 그리고 안정된 그러한 점수 때 등급 때에 진입을 하고 그러한 것을 막판 스포트로 몰아붙여서 실제 수능까지 가는 그러한 새로운 로드맵을 설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평가원에서 이제 구간별 심층 분석을 합니다. 일단 구간별이라고 한다면 사실 18번 목적이라든가 19번 심경이라든가 사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 20번부터 24번까지 주장하는 바 그리고 함의추론 그리고 요지 주제 제목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대입학 유형에 대한 걸 한 묶음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표라든가 내용일치라든가 자료해석이라든가 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건너뛰고 2930 이 업법과 어휘에 대한 걸 한 구간으로 자 그리고 이제 최대의 격전지가 되는 거죠. 이 수능 영어 영역에 있어서 뭐 해마다 그래 왔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이후도 계속해서 이런 양상이 펼쳐져 왔는데 3.1.4.2 구간 그래서 빈칸 추론 내문항 무관한 문장 그리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요양문안성 또 논리적 장문 독해를 이어지는 이 구간 역시 뭐 항상 그래요. 실제 수능도 그렇고 평가원도 그렇고 그냥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것이 수험생들이 가장 취약한 구간 그리고 목표 등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되는데 자 거기서 역시 또 이제 가장 많은 오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42번까지 끝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평과 여러분들의 향후 대책에 대한 걸 또 간단히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안정적 상위권 도약을 위한 절대 구간 202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24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18, 19번이라든가 25번부터 28번 사이를 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3.1.4.2 구간이 이제 최대 격전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선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 물론 이제 최상위 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 등급에 따라 달려질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대입학 유형 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사실 우리가 21번에서 이제 붙박이로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자 이런 함의 추론에 대한 거 이거 잘해야 되겠죠. 이게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대응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도록 할 테니까 자 가보도록 하죠. 먼저 20번부터 들어갑니다. 뭐 정답률 82%니까 틀리는 게 이상한 그 정도의 쉬운 난도였어요. 비연계였고요. 자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찾으면 됩니다. occasionally individuals do not merely come out as well as clearly state what is troubling them and instead select more indirect means of expressing their annoyance 하고 나오는데 천분장부터 사실은 근데 해석 능력이 좀 부조가 덜할 때 좀 딸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당황스러운 게 난 merely 했으면 이게 나도 온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but also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as well as가 나오는 바람에 좀 이제 약간 뭐지? 하고 멈칫할 수 있었을 텐데 as well as 알잖아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그런데 not 하고 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으로 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때때로 개인들이 do not merely come out come out이란 말은 표현하더라는 뜻입니다. 자 as well as clearly state 그러니까 명확하게 state란 말이 동서를 쓰면 진술하다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것조차 잘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를 what is troubling to them? what is troubling them? 그들을 뭔가 곤란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지금. 딱 읽으면서 느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more indirect means of expressing their annoyance. 자 간접적인 수단. 그들의 짜증을 표현하는 보다 간접적인 수단을 선택을 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라는 걸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 one companion might talk to the various others 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시가 주어지고 있죠. for example 이런 표현은 없지만 예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제문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 problem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짜증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자기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을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표현을 진술을 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표현도 못하고 그냥 간접적인, 보다 간접적인 그들의 짜증을 표현하는 수단을 선택을 해버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시가 등장하고 있어요. one companion might talk to various others. 자 한 동료가 다양한 다른 동료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냐. that is condescending. condescending 하면 고맙게 뜻을 줬습니다. 거들먹거리는 방식. 그리고 또한 indicates underlying hostility. underline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래에 놓여있다 해서 좀 근본적인 또 아래에 놓여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기저의 그러한 hostility 하게 되면 이제 형용사 hostel의 명성으로서 적대감 이런 뜻이죠. 기저의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간접적인 방식에다가 그러면서 기분 나쁘니까 이런 거들먹거리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러한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대한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지 상대방이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numerous other times.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읽어가는 거야. partners may move and even frown. 자, 파트너들은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들은 뭔가 move, move라는 말은 뜻이 주어졌습니다. 울적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frown이라는 말은 인상을 찌푸려야 하는 뜻이에요. without genuinely dealing with an issue.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다루지도 못한 채 그냥 속 알 이만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지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지랄만 하고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되죠. 자, companions.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companions may likewise 마찬가지로 merely prevent discussing an issue.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피해버려요. 뭐함으로써? by swiftly switching over topics. 재빠르게 주제를 바꿈으로써. 언제? 그러한 주제가 turn up 이런 말은 나타나다 등장하다. 자, 아니면 by being incredibly vague.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상태가 됨으로써. 계속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세 가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책 안 나오네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길 such indirect ways of expressing temper. temper라는 말은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아, 누군 진짜 성질 없는 줄 하나 할 때 그 성질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질 화난 거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 간접적인 방법들은 I'm not useful.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since they don't provide the individual that is the target of the behaviors. 자, 그러한 행동에 타겟이 되고 있는 그 개인한테 an idea of exactly how to react. 정확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못하니까. 자, 여기서도 역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 제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안 나와. they understand their companion is irritated. 자, 그들이 그들의 동료가 화났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but the absence of directness 이러한 직접성에 대한 결려가 lives them without advice 조언이 없는 충고가 없는 채로 내버려두게 만드는데 뭐에 대한 충고나 조언이냐 regarding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아무런 조언도 없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났죠. 해결책이 명확하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자, 계속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해결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짜증나는 일 있으면 어? 직접적으로 말해야 그래서 그러한 이슈 문제점과 쟁점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실 지금까지 주장하는 바가 나왔으면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문제 제기만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roblem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problem은 당연히 topic을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책에 나와줘야 그 해결책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데 자, 지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문제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 어? 지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reason이나 emotion이라는 건 아예 어휘조차 등장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낚이면 안 되겠죠. 문제를 표출할 때는 항상 인디렉트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디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밝히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지? 지금까지 기출됐었던 주장하는 바에 비해서 사실 주장하는 바를 묻게 되면 정말 주장하는 바가 하나의 문장으로서 topic sentence로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빨리빨리빨리 훑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로 시작하고 끝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을 짜자 끝까지 읽다 보면 정확한 해결책은 필자가 제시하지 않았지만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 평소에 우리가 봤었던 주장하는 바에 비해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82%의 정답률이 나왔으니까 좋은 거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